산사는 장미과의 식물인 산사나무 또는 야생산사나무의 열매로 흔히 애기사과와 자주 혼동이 되고는 하는데 이 애기사과와 산사는 같은 장미과에 속하지만 종이 다릅니다. 산사는 여러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보감에는 찔광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외의 아가위나무, 산사나무, 아그베나무 등으로도 불립니다. 산사는 무엇보다 유기산이 풍부해서 소화 불량이나 채했을 때 사용하며 특히 고기를 먹고 채했을 때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약제입니다. 한방에서 바라보는 산사 열매의 약용 부위는 씨앗을 뺀 과육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소화를 촉진하는 유기산이 과육에 풍부하기도 하지만 씨앗의 경우 탄닌 성분으로 떫은 맛을 내기에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국산 산사 열매는 씨앗이 있는 열매 자체를 말려서 유통되며 중국산의 경우는 열매를 썰어 말린 후에 유통이 되는데 씨앗이 없이 과육만 있는 게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산사 열매는 술을 담그면 맛이 좋은데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산사 열매를 모두 꺼내셔야 합니다. 씨앗에는 청산갈이 성분으로 알려진 아미그달린이 있어서 오랫동안 술과 함께 담궈둘 경우 드실 때 호흡기계 통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괴양이 있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안됩니다. 양리 실험에서 산사 열매의 알코올 추출액은 진정작용을 나타내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심작용을 나타냈으며 그 밖의 모세혈관 확장작용, 강압작용,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작용이 밝혀졌습니다. 관상열관도 확장시키는데 이 성분은 잎꽃, 껍질, 줄기, 뿌리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평소 소화가 잘 안된다면 산사와 더불어 신곡과 메가를 같이 넣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